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62기 주방봉사 시다 보조 아직 시다는 되지 않았고요 보조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은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뉴욕에 살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아팠는지를 알 것 같아서 저는 26살에 미국을 가서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미국을 갔어요 유학을 갔었는데 가서 이렇게 해서 변호사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또 부동산 돈이 안 되더라고요 네나타는 되게 큰 부동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로 하자면 공인중개사라고 하겠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부동산 펌에서 2006년 정도에 굉장히 큰 분양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그때 붐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큰 분양 아파트들을 콘도들을 팔면서 지금 코코란이라는 굉장히 큰 펌이에요 여기로 하자면 현대건설 삼성건설 그런 큰 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돼가지고 부사장 자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직원이 한 미국 직원이 3천명 정도 되고 정말 쟁쟁한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전 세계의 1% 되는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말 아주 정말 굉장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저도 들어가서 저희 팀, 미국 팀을 이끌고 거기에 팀을 이끌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 2007년, 2008년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26살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꿈이 어느 정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진짜 이름 날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희 사무실이 막 센츄럴 파크를 쫙 내려다보고 진짜 멋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됐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행복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서 그때서부터 그냥 가끔 즐기던 와인을 매일 두 병 정도를 매일 마시게 되고 남들한테 얘기하면 정말 죄수없다 그러죠 잘 나간다고 자랑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08년 정도였는데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성교도 많이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그게 이제 제가 한 3, 4년을 그렇게 진짜 하나님에 또 하나 뭐에 꽂히면 아주 그냥 집중하는 성격이라 굉장히 집중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또 이렇게 성교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 3, 4년이 지나서 작년 재작년도 정도 됐을 때부터 몸 상태가 되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전에는 이제 막 악으로 참고 오다가 술도 마시고 그랬지만 그냥 나름대로 막 오다가 작년부터 작년 초부터 굉장히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게 그냥 잠이 안 오나 보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두 달 정도가 되면서 밥을 못 먹고 위가 소화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니까 그냥 뭐 매실 액기스 먹으라고 해서 맨날 매실 액기스를 먹는데 매실 액기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3개월이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진짜 계속 못 자고 못 먹고 소화를 못 해내니까 사람이 진짜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를 그런데 저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데 이게 3개월이 지나고 이제 4개월이 되니까 이상한 증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저는 안압, 비염, 잇몸질환, 위염, 위상가다, 그 다음에 다뇨증, 관절념, 그 다음에 무조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각 과를 다 다니면서 종합검진 다 했는데 병원에서나 갑상선 뭐 이런 데 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저는 진짜 딱 죽어가는 거예요 4개월이 되니까 저는 이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예전에 그렇게 맨하타를 막 활개하고 진짜 뭐 호드 사람 앞에 맨날 그렇게 그러던 제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정말 어쩔 줄을 몰라하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먹혀요 왜 안 먹냐고 하는데 나는 안 먹히는데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먹을 수도 없고 약을 하다가도 소화가 안 되니까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그게 저는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 당연히 안 만나죠 잠을 못 자니까 그러면서 한 정말 7, 8개월이라는 시간이 가고 나니까 진짜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 하나 갖다 갈 수 없고 그때는 회사도 안 가요 워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를 안 가고도 일을 다 진행할 수 있어요 저희 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만 통화해서 이메일로 다 진행하면 됐기 때문에 또 일도 그렇게 다 진행하면서 거의 집에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저를 보면 그렇게 은혜 받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느냐 이렇게 저를 보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도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무슨 큰 일이 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무도 그게 어떤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그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만 주셨어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더 나빠지고 있는 중에 9월달 정도 됐는데 어느 아시는 분이 이 웹사이트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웹사이트를 듣기 시작했어요 이상구 박사님 하면 옛날 과거에 뭐 생식 이러신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기수니까 그때가 9월이었기 때문에 158기 그거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듣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 거 같다고 듣다가 근데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 볼면증이라는 게 유전자가 다 꺼지는 거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갖고 있는 병이 자가 면역증 이게 질병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증상도 다 똑같은 거예요 드러날 수 있는 건 다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증상이 이렇게 뭐 잠깐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다뇨증 같은 경우도 10분 단위로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간격 드라이브 못해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저 나름대로는 정말 이거는 큰 중증 중에도 중증이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박사님의 세포는 핵이 있고 미토콘트리아가 있는데 8개가 있었을 때 이런 좋은 차가 아주 힘이 있어서 달리는 것처럼 그러는 건데 이거 유전자 꺼지면 미토콘트리아가 없어지다 제 생각에 그때 딱 들었을 때 저는 미토콘인데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력이 없어요 언제나 피곤 만성 피로 언제나 필요해요 지금 1년 내내를 쉬고 있는데도 피로해서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거의 하루 내내 그러니까 잠 안 잘 때도 듣고 안 잘 때도 밤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거를 한 두 달을 한 달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뉴스타트에서 믿음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되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믿음은 되는데 보니까 1번부터 7번은 안 한 거야 먹는 거, 걷는 거, 운동하는 거, 물 마시는 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는 걷는 거부터 하자 이라고 저희 집이 이렇게 되게 바닷가 앞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한 번도 안 나갔었거든요 바닷가를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분, 그 다음날은 10분 뭐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되니까 한 30분을 걷고 그렇게 한 2주가 되니까 한 시간을 제가 걷고 있더라고요 제일 힘들었어요 힘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었고 억지로 했어요 그리고 음식도 박사님이 뭘 야채를 먹으라고 하니까 시금치를 사다가 데쳐서 맛없지만 먹었고 된장국도 막 끓여서 먹고 이런 식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것보다도 억지로 움직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우리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여러 가지 유전자라는 게 확 꺼졌을 때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이게 병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본질은 이런 거라는 걸 설명하시는 게 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도 되게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두려웠던 건 이 병명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못했거든요 남편조차도 그래서 그러면서 박사님이 강의하시는 한 강의를 한 40, 50번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성으로 이해가 돼도 계속 들었어요 우리가 왜 박사님이 또 그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의식이 50% 무의식이 95%인데 제 무의식이 이해가 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들은 것 같아요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0월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완전 훌리는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깰 때도 있어요 그러다 깨기도 하고 오줌 내려와서 깨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자고 있어요 항상 저녁이 6시쯤 되면 무서웠거든요 밤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멜라토닌이 딱 죽어서 그렇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니까 아 이게 멜라토닌이 지금 죽었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두 달이 됐을 때부터 제가 이제 짐에도 헬스 짐에도 가서 처음에는 갈 때 짐 앞에 가서 짐을 못 들어가요 힘이 없으니까 짐 앞에 가서 커피숍에서 앉아서 커피를 한 시간 시켜놓고 그냥 스타벅스 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한 1주가 되니까 들어가서 운동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한 10월달 정도 되면서부터는 제가 정상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밥도 새끼를 먹고 있고 잠도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 9월, 10월, 11월 정도 됐을 때부터는 제가 거의 정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자고 그리고 배변이 되는 거를 제가 배변도 안 됐었거든요 먹지를 못하니까 그게 되면서부터 11월 당 정도 되니까 거의 그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우울증 증세가 너무 심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나 속에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이렇게 되게 그런 부분들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기분이 약간 우울하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닥 끝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남한테 얘기를 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피하게 되고 친구들이 뭐 막 위로한다고 얘기해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더더욱이 박사님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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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11월달 정도 되서부터는 제 아마 무의식이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1번부터 뉴스타트의 1번부터 7번까지를 열심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적응하다가 11월달 정도 정상이 돼간다 정도부터 보니까 제가 앓고 있던 안압 그 다음에 비염 그 다음에 잇몸질환 그 다음에 제일 먼저는 제가 생리도 끊겼었거든요 생리가 돌아오더라고요 생리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안압이 없어지고 소화는 당연히 됐었고요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무점 무점이 어느 날 보니까 무점은 신경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무점이 깨끗하게 발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하다 박사님이 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유전자가 이렇게 켜지니까 이런 증상이 제가 지금 멀쩡해서 지금 주방 언니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막 안 믿으시는데 진짜 심각했거든요 멀쩡하니까 막 아닌 것 같다 이러시는데 이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근데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계속 의사들이 못 발견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이전에 저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돈이 좀 있고 성공하고 남이 알아주는 인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서 너무나 럭키하게도 그거를 쟁취한 사람이 됐었거든요 진짜 그때는 잠깐 행복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해주신 게 박사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정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그거라는 거를 이렇게 딱 생활 속에 접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무의식을 딱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교회를 가는 것보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한테 다 누리라고 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하나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오직 돈 벌어가지고 성교해서 남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전엔 절대 그 생각을 못했는데 한 11월 정도 되면서 그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그 작년 1월 전에 뭐 어땠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서 제일 먼저 온 게 나도 이렇게 한국 와서 아기자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제가 재작년 말에 한국을 자주 아버님이 아프셔서 자주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으로는 제 본질 무의식에서는 너무 그러고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폼의 부사장 자리 있지만 여기 오면 뭐 없잖아 누가 나 취직시켜주겠어 그리고 안 되잖아 이게 안 막히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제 이미지 관리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고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사는 건 너무 각박해서 싫고 그리고 이제 그 1% 되는 부자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게 아 진짜 무섭거든요 진짜 돈 많은 사람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진짜 무서워요 진짜 진짜 피를 말리는 거예요 제 피를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도 내가 이뤄놓은 게 그만큼이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걸 또 포기하려니까 그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가서 그냥 엄마랑 그냥 된장국 끓여먹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게 내 무의식에서는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가 나 안 알아주잖아 나 어떡하지 가서 할 일도 없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전자 다 확 꺼져버린 거예요 그게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몰랐어요 하 내 인생의 목적이 예전에 쫓아갈 때 기쁠 때도 있었지만 그건 기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끄집받아 놓고 이게 좋은 거다라고 알려주시는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정신과 잡신에서 두 가지가 안 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포기 딱 이렇게 되니까 내 몸이 다 포기 이래가지고 잠이 안 오면서 못 먹고 못 자고 이렇게 아따라는 걸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11월부터 그렇게 되면서 하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와서 사는 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 박사님이 이제 박사님이 우울증의 강의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의사셨는데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말씀하셨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와서 행복하시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제 그게 진짜 클릭이 됐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정말 그 당시에는 제가 이해는 솔직히 안 됐어요 그냥 그렇지만 아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진짜 죽도록 싫은 거예요 그리고 못 먹고 못 자고 그 생활을 1년을 하고 나니까 다시 글로 간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유전자가 다 꺼질 수 있겠구나 미토콘트리아 다시 한 게 되면 또 손가락 까딱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12월 정도 돼서 남편한테 의논했어요 내가 이러저러 해서 이제 미토콘트리아 얘기하면 이해 못하니까 우리 한국 가서 살자 완전히 이제 돈 거지 이 여자가 이제 미쳤다 이제 드디어 남편이 조그마한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우리 가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아니야 우리 가면 분명히 많은 일이 있을 거야 가자고 남편이 1년 동안 너무 힘든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한테 3일만 달래요 그래 3일 가져라 3일 후에 딱 얘기를 하는데 딱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감동받은 거예요 완전 감동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저야 이제 내가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해서 그러고 나니까 그 결정을 12월에 했거든요 와 순식간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팍팍팍팍 다 돌아오는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했어요 거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지만 거의 많은 곳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40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진짜 순식간에 정말 다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정상인이 돼서 너무 내가 힘이 처음으로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피곤해 그 1년 내내 아니 몇 년 동안 피곤했던 내 몸이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남편을 밥을 해주기 시작을 했죠 막 밥을 하고 이러니까 이 남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안 하던 평생에 누워있던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올해 1월에 들어와서는 거의 제가 봐도 진짜 너무 내가 에너지틱하다 그리고 또 가봐도 아 이제 생기도 막 나고 그 생각을 하면서 막연한 생각에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진짜 한국 가서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박사님 말대로 하면 잡신이잖아요 계속 저를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괜찮아 나는 적어도 과거로는 가고 싶지 않아 남은 인생은 정말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박사님이 말하는 저 생명을 가지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걸 가지고 정말 누리면서 나누면서 정말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먼저 온 곳이 이곳이에요 제가 한국에 올 일도 있었지만 이곳이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로는 너무 너무 멀쩡한 거지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갖고 그리고 이제 이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또 궁금도 했어요 그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방에 와서 진짜 감동했습니다 저는 박사님 강의도 너무 항상 감동했는데 4, 50번을 들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부엌에서 있으면서 정말 저는 이 뉴스타 식구들한테 정말 감동했어요 아 주방에 계신 언니들이 정말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가 다 손길이 가가지고 최고의 식자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곳 저는 이제 워낙 큰 돈을 다루는 사람들을 봐가지고 모든 게 조건적으로 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고 살아서 저도 그랬어요 손님을 만날 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이게 100억짜리야? 이게 60억짜리야? 이렇게 해서 돈대로 저는 그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사실은 저희 신랑이 제가 부엌 봉사 신청이 됐다고 막 환호성을 치렀더니 제일 놀란 사람이 신랑이에요 어떻게 안 하던 짓을 저렇게 하면서 그러느냐 이러면서 와서 저희가 이렇게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솔직히 제가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은 그래도 내 몸이 따라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이렇게 펄펄나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랬다는 그게 진짜 저한테는 너무 기적이고 무엇보다도 저의 삶에 이 모든 이 운행을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제가 그렇게 매달렸던 세상이 주는 그런 거에 저를 진짜 빼내셔서 이렇게 모든 거를 하나하나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산에 피는 진달래 개나리 보고 예쁘게 즐길 수 있고 우리 여기 같이 나눈 언니 중에 자가 면역증 언니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우리 둘이서 약속했어요 내년에 봄에는 우리도 샤방샤방 치마 입고 우리도 아줌마들처럼 커피 마시면서 우리도 수다 좀 떨어보자 맨날 쎄빠지게 돈만 벌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거 해보자 이런 거 진짜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진짜 해보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제 인생에 진짜 혹시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몇 년을 사는 것보다 제가 여지껏 살아온 인생이 정말 기쁘지 않았어요 정말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리고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가 돼서 앞으로 저의 진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오직 생명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진짜 박사님 맨날 말씀하신 거죠 조건으로 네가 하면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네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그 모습으로 밝게 아름답게 누리면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선을 알게 하시고 이 뷰티 진짜 샤방샤방 치마 입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저희 그거 못했거든요 멋지게만 생각하고 돈 내는 것만 생각했지 근데 그거를 보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제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 다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제 인생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를 되게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게 어려우신 과정 중에 계시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남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남이 뭐라 그래도 내 병이 제일 힘들고 나는 죽는데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한테 아마 이 시간을 주셨을 때는 더 큰 거를 주시려고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문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너무나 큰 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고 이제는 진짜 이 두 콧구멍으로 숨쉬는 걸 너무 감사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예전에는 무엇을 먹어도 맛있지 않았고 아무리 멋진 캐리비안을 가도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사실은 계속 주방에만 있잖아요 지금 계속 주가매가 있는데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주방 안에서 송이버섯을 보면서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 언니들 막 진짜 아시죠 완전 전쟁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이 어려운 분 어렵지만 진짜 아름다운 걸 발견하게 하셔서 저는 그 세상의 1%라는 성공하신 분들 안에서는 무서움만 발견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남은 시간은 그런 거로 살고 싶지 않다 때려 죽어도 그러고 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저한테 계속 혹시 저한테도 혹시 두려움이 올 수 있을 때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로 박사님 말씀하신 진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하시는 우리 같이 하는 시간 동안에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셔서 이 병원 너무나 당연하게 치유되시고 진짜 그것보다 더 크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다 같이 나누는 저희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정말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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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